네, 2부로 돌아왔습니다. 최유리나입니다. FMC 오늘 밤에 결과가 나오기 때문에 어떤 결과가 나올까? 다들 좀 숨죽이고 지켜보는 관망장이 오늘 펼쳐졌습니다만 막판 들어 외국인들의 현물적 한 발 그리고 선물적 한 매수는 계속 이어지면서 베이시스가 초강세를 계속 유지했죠. 프로그램 매수도 우리 증시에 든든한 버팀목이 되었습니다. 오늘 낙폭을 많이 줄이면서 끝날 것 같은데 1880을 유지할까요? 코스닥은 장중 한 번도 마이너스권으로 떨어진 적이 없는데요. 1,120원대에서 마무리될지 원달러 환율의 중가도 궁금해지는 날입니다. 시영센터 먼저 다녀올게요. 시영센터입니다. 대형 전책 이벤트를 앞두고 시장에서는 관망세가 짙어 보였는데요. 오늘 내림차로 출발한 코스피 지수는 장 초반 한때 상승 반전하기도 하는 등 최근 연속 상승에 대한 피로감으로 상승 반전하기도 했는데요. 최근 연속 상승에 대한 피로감 등으로 하락 전환한 후에는 오늘장 1,870선대에서 등락하는 제한적인 흐름을 보였습니다. 막판에 외국인이 다시 매수로 전환을 했는데요. 오늘 1,880선 회복은 좀 아쉽네요. 오늘 코스피 마감됐습니다. 정거래보다 0.21% 하락한 1,878선에서 거래 마감했습니다. 오늘 수급상으로는 외국인이 막판 소폭 매수했고요. 어제에 이어서 기관이 오늘도 2천억 원이 넘는 매수세를 보였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지수 확인해보겠습니다. 코스닥 지수는 5일째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오늘 소폭 오름세로 출발한 지수는 상승폭을 축소하기는 했지만 개인과 외국인이 매수 우위를 보이면서 상승 흐름을 유지했는데요. 코스닥 마감됐습니다. 정거래보다 0.2% 상승한 468선에서 거래 마감했습니다. 오늘 코스닥 시장에서는 개인과 외국인이 동반 매수했고요. 오늘 기관을 통해서 150억 원 정도의 순매도 집계가 됐네요. 이어서 환율 흐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환율은 미국 FOMC와 22정책회의 기대감에 닿을 때 하락했습니다. 1,130원에서 출발한 환율은 역외 매도가 나타나면서 하락폭을 더 키웠는데요. 마감한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정거래보다 4원 10전 하락한 1,126원 선에서 거래 마감했네요. 이어서 코스피 시가총액 상위 종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성전자가 4일째 연속 강세를 보이다가 오늘 차 소폭 조정을 받았습니다. 0.69% 하락하면서 130만 원의 거래 마감했네요. 현대차가 0.21% 보합권에서 그리고 기아차와 현대모비스도 강포하권에서 거래 마감했고요. LG화학이 1.27% 하락하면서 31만 원의 종가 기록했습니다. 삼성생명이 1.4% 상승부를 밝히면서 9만 4,100원의 종가 기록했습니다. 반면에 신한지주는 증권과 목표가 줄 하향에 오늘 짝 1.93% 밀려났는데요. 3만 5,500원의 종가 기록했습니다. 현대중공업도 1.86% 하락했고요. SK하이니치 역시 0.92% 밀려내면서 2만 1,500원의 종가 기록했습니다. 이어서 코스닥시카 총액 상위 종목 살펴보겠습니다. 셀트리온이 1%대 상승세로 마감을 했습니다. 2만 8,450원의 종가 기록했고요. 다음과 서울 반도체는 약 보합권에서 그리고 안내카 파라다이스는 각각 1%가 넘는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CJ호 쇼핑은 주당 2,200원씩 하락하면서 17만 8,000원의 종가 기록했네요. SN도 강 보합권에서 거래 마감했고요. 오늘 젠백스가 0.68% 그리고 SK브로드 밴드도 1% 상승 마감했습니다. 반면에 위메이드가 0.38% 하락하면서 5만 2,600원의 종가 기록했습니다. 이어서 오늘의 특징 업종 및 테마 종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업종별로는 혼조세를 보였는데요. IT주가 닷새 만에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오늘 개인과 외국인이 동반 매도했는데요. 삼성전자가 4일 연속 강세를 보이다가 오늘장 속복 조정을 받았죠. 하지만 130만원은 회복했습니다. 오늘 주당 9,000원씩 하락하면서 130만원의 종가 기록했고요. SK하이닉스는 일본 반도체 회사 LP다 감산 가능성에 디렘의 업황 개선 기대감으로 장 초반 상승세를 보였는데요. 오늘장 하락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0.92%를 윤려나면서 2만 1,500원의 종가 기록했네요. LG전자가 1.28% 하락했고요. LG이노텍도 2%대로 하락 마감했습니다. 화학주가 외국인과 기관의 차익실험 매물이 나오면서 하루 만에 하락했습니다. 화학주도 살펴보겠습니다. 오늘장 LG화학은 1.27% 밀려났습니다. 31만원의 종가 기록했고요. SO1이 약보화권에서 그리고 하나케미칼과 금호석유도 약 약보화권에서 거래를 마감했고요. 대한유화가 2.79% 하락하면서 6만 6,100원에 그리고 금호석유도 0.4%로 윤려나면서 12만 3천 원의 종가 기록했습니다. 오늘은 내수주 중심으로 강세를 보였습니다. 외국인과 기관이 오늘장 음식료 업종을 매수했는데요. 오늘 오리오는 이틀째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주당 2만 7천 원씩 상승하면서 92만 4천 원의 종가 기록했고요. CJ제일재당이 1.26% 농심도 4.75% 상승했습니다. 오뚜기는 1.21% 상승 마감했고요. 16만 7천 5백 원의 종가 기록했습니다. 안철수 서울대 원장의 지지율 상승으로 관련 테마주들도 강세를 보였습니다. 오늘장 안내분 1%대로 상승했는데요. 11만 8천 9백 원의 종가 기록했습니다. KC피드도 4.14% 써니전자도 2.94% 우성 사료는 1.81% 오르면서 5천 6백 10원의 종가 기록했습니다. 손학규 민주통합당 대선 경선 후보가 민주통합당 내 최대 개파의 인기를 얻고 있다는 소식에 오늘장 관련 테마주도 상승했는데요. 국영 GNM은 상한가 기록했습니다. 1,330원의 종가 기록했고요. 한세S24 홀딩스도 9%대 급등세, 국보 디자인도 1.74%, 서구정기도 1.91% 오르면서 7,970원의 종가 기록했습니다. 한국 타이어가 예상보다 2분기 실적이 부진했다는 평가에 하루 만에 급락세를 보였습니다. 오늘장 한국 타이어는 주당 2천 원씩 하락하면서 3만 9,700원의 종가 기록했습니다. 대우 조선해양이 나흘째 상승세를 이어갔는데요. 오늘장 이틀 연속 외국인과 기관이 동반 매수했습니다. 8천억 원이 넘는 매수 물량이 유입이 됐는데요. 오늘 주당 500원씩 상승하면서 2만 5,500원의 종가 기록했습니다. 한국 가스공사가 해외 자원 개발 가치 부각 및 실적 개선 기대감이 이틀째 상승했습니다. 오늘장은 52주 신고가도 경신했는데요. 6.08% 오르면서 4만 7,100원의 종가 기록했네요. 지금까지 시황센터에서 김혜선이었습니다. 자동차주 전부 다 플러스로 끝났고요. 프로그램 매수세가 4천억 가까이 들어온 날입니다. 시장을 둘러싼 이슈 전문가들의 공감대 먼저 체크해보는 시장공감대 OX로 2부 본격 출발합니다. 오늘 함께해 주실 두 분은요. 대신증권 상암디엠시 지점의 장준호 대리님 그리고 유진투자증권 잠실 지점에 계시는 전재우 과장님이십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시장 둘러싼 이슈부터 보고 얘기 이어갈게요. 네, 8월 달 정책 기대될 일 가능할까? 두 번째, 미국 경제 회복도 될까? 네 번째, 손해보험사 주가가 부진한데 이 같은 주가 부진이 계속 이어질까? 네, 먼저 첫 번째 시장 8월 전망이 될 것도 같습니다. 정책 기대감에 얼마까지 갈까 이 얘기인데요. 제가 이슈 읽으면 OX로 의견 보내주십시오. 8월 시장 정책 기대될 일 가능할까요? 자, 어렵다고 하셨고 어렵다고 하셨습니다. 당연히 두 분 다 O를 드실 줄 알았는데 우리 전재우 과장님이 먼저 좀 얘기를 해주시죠. ECB FMC가 생각만큼 결과가 별로라서 이렇게 좀 틀어질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겁니까? 어떻게 되죠? 아니, 일단 제가 보는 부분은 일단 지금 ECB나 FMC에 대한 기대감이 일단 지금 충분히 좀 반영이 돼 있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다음에 일단 충분히 반영돼 있는 것도 그렇지만 일단 유럽 위기 자체가 유동성 위기라고 본다면 지금 만들어가는 그런 정책들로 유동성을 해소하면서 뭔가 굉장히 상승으로 계속 받아갈 수 있겠지만 일단 유동성을 푼다고 해가지고 시장이 좋아지는 그런 문제가 아니라 스페인이나 이탈리아나 어쩌면 국가 자체의 어떤 그런 재정적인 위기나 부채 위기일 수 있지 않습니까? 그거는 거래 상대방에 대한 위험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그 부분에 있어서 일단 매크로가 일단 좋아지는 그런 지표들을 보면서 좀 받쳐주면서 이런 정책들을 시행을 하면 시장이 좋게 갈 수 있겠지만 코스피도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경제 상황이, 경제 여건이 좋으면서 유동성이 풀리면 시장의 굉장히 좋은 영향으로 상승으로 계속 갈 수 있겠지만 지금 같은 상황에는 그런 흐름은 아니다. 일단 과거에 LTR로 1차 LTR로 실행했을 때도 스페인 국채 금리 자체가 굉장히 급격하게 빨리 다운이 됐었죠. 떨어졌었는데 결국에는 다시 또 7%까지 올랐었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서 시사하는 바가 뭐냐라고 보면 그게 일단은 지금 이시비나 거기서 쓰는 부행책 자체만으로는 물론 지금에 있는 위기를 완벽하게 해소할 수는 없다. 제가 보는 시장의 전체적인 큰 방향은요. 8월 초에 있는 이런 이슈들이 일단 시간은 어느 정도 좀 끌어주고 그다음에 8월 말쯤에 또 잭슨홀 연설이 있잖아요. 그때 또 뭔가 좋은 얘기가 나오면서 9월 12일 날 독일 의회에서 어떤 결정을 내리고 그다음에 9월 말쯤에 어떤 재정 통합이나 그런 쪽으로 유로 전체가 좀 이제 방향을 지금보다는 좀 더 단결을 더 많이 해서 정치적인 어떤 합의를 이끌어내면서 뭔가 문제를 풀어나가야 되지 않나. 단지 지금에 있는 정책만으로는 좀 부족한 흐름을 보이지 않나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아까 어느 증권사의 증시 전망 보니까 8월 달을 나쁘게 본다라기보다는 본격 상승은 9월이기 때문에 거기서 의견이 같으시잖아요. 8월 달에 주식을 좀 이렇게 잘 모아두는 그런 달로 그럼 삼으면 좋을까요? 일단은 지금 어느 정도 일단 반등이 있겠지만 급격하게 온 상황에서는 일단 지금 주식을 사기는 사실 누구나 좀 부담스러운 상황이 있기는 합니다. 지금 사라는 그런 얘기가 아니고요. 분명히 지금 이런 유동성이 풀리고 나서는 단기적으로 시장이 좋아질 수 있는 가능성은 충분히 있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게 계속 좋아지느냐에 대한 부분에 분명히 다시 회의론들이 또 많이 나올 수밖에 없게 되거든요. 왜냐하면 지난번에 정책을 펴고 나서 그 다음에 실제로 시장이 계속 좋아지는 것보다는 어차피 다시 안 좋아지는 방향이 있었으니까 그때 한 매수 시점을 한번 잡아보는 건 어떨까. 일단 그런 방향으로 보시는 거죠. 일단 큰 그림은 제가 초반에 말씀드린 것처럼 어차피 재정통합이나 그런 쪽으로 가야 되는 방향으로 가는 거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밑그림을 그려놓고 가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단기적으로 조금 더 좋아지고 더 많이 왔지만 더 간다면 한 1900 얼마까지? 지수는 사실 일부 어떤 사람들은 이천까지 간다 그렇게 얘기하는 분들도 벌써 계시는데 일단 지금 저는 지수 때 자체를 지금 지수 때에서 일단은 좀 밀릴 거라고 생각합니다. 단기적으로. 해외 시장 자체도 일단 제가 봤을 때는 단기 어느 시점까지는 왔다라고 보여지고요. 프랑스나 독일 지수 자체도 일단 조금 더 밀릴 거라고 생각이 되고 코스피 자체도 일단 좀 더 밀릴 거라고 보여지고 일단 다시 재차 상승으로 가려면 일단 9월달 초순에 어떤 방향을 잡아야 된다.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지금은 일단 지수는 좀 더 밀릴 거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얼마까지 밀립니까? 많이는 또 안 밀릴 거라고 그러던데 결과가 혹 안 좋더라도. 네 알겠습니다. 제가 준비해온 얘기가 좀 다른 얘기가 조금 있어서 얘기를 하자면 8월 증시에는 보면 크리스마스 랠리가 있다거나 산타랠리 1월 효과 이런 게 있지 않습니까? 써머 랠리. 그렇죠. 그런데 지금 써머 랠리일까 저는 사실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8월달 증시 자체가 역사적으로 봤을 때 좀 안 좋았던 경우들이 좀 많았었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도 미국 신용등급 강등이 8월달이었죠. 그때부터 시장이 약세장이 좀 시작이 됐었고. 저 휴가 갔을 때 강등이 돼가지고. 네. 그렇게 좀 시작이 됐었던 부분이 있었고. 다음에 2007년도 8월에도 BNP 파리바 같은 경우에 그 여기도 유동성 때문에 일부 해치 펀드들을 일단은 안 한다. 폐쇄시키면서 신용경색이 발생을 했었고. 다음에 98년도 8월에도 러시아 시장이 폭락을 했었거든요. 네. 이런 8월달 자체가 시장이 좀 더 꺾일 수 있는 여지는 이런 부분에서도 저는 조금은 생각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네. 8월 징크스. 그렇죠. 그런데 그런 게 무시할 수는 없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하면 제가 늘 말씀드리는 거지만 증시는 심리도 작용을 많이 하니까요. 제가 준비해온 자료에 보면 이란이나 이란과 이스라엘에 대한 그런 충돌 부분까지도 제가 좀 언급을 해놨었는데요. 그 부분 자체도 실제로 보시면 1차 세계대전도 8월달에 발발을 했었거든요. 거기까지 갑니까 지금? 1차 세계대전도 그렇고 독일이 러시아를 침공했을 때도 8월이었고요. 다음에 이제 소비에트 연방이 체코, 슬로바키아를 침공했을 때도 이상하게 8월이었어요. 그런데 북한이 우리나라를 쳐들어온 건 6월이잖아요. 그렇죠. 그때는 6월이었지만 광복을 한 건 또 8월이었죠. 아우. 아니 그래가지고 우리 코스피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코스피는 8월달에는 일단 안 좋을 거라고 방향을 잡고 가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제가 하단쯤 보시는 거는 전제점까지 본다고 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1750이요? 1750 그만큼까지 완전히 빠지는 것보다 일단 전제점까지는 한번 저는 열어놓고 가시는 게 좋을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때부터 다시 강한 반등을 9월달에 재정통합이나 이런 이슈들을 보면서 가는 게 저는 좋을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저는 일단 비관적으로 일단 8월달 안 좋게 보는 입장입니다. 쭉 한번 밀리는 그림이 8월달에 나왔다가 9월에 가는 그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자 중간에 이제 같이 웃기도 했는데 우리 장준우 대리님의 생각은 어때요? 어쨌거나 큰 그림에서 X 들었어요. 우선적으로 저는 이제 예상대로 랠리가 좀 이어져서 좀 상당한 급등했지만 저는 이게 아무래도 박스권 이탈은 좀 힘들다고 좀 보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지금 결론이 그러니까 기대감 때문에 올랐던 증시가 아무래도 결론이 아직 도출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 기대감이 다소간 이어질 수는 있지만 아무래도 단기 급등에 따른 물량이 나올 수도 있고 그 기대감이라는 것 자체는 기대감이 충족이 되거나 그 이상이 돼야지 주가가 더 상승할 수 있는데 과연 그렇게 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에서 좀 의문점이 드는 게 사실입니다. 지금 같은 경우에는 솔직히 유럽 쪽에서 마리오 드라기 ECB의 총재가 강력한 립서비스로 이번에 증시가 오른 거는 마리오 드라기 랠리라는 명칭이 써져 있는데 슈퍼마리오 뭐 네 그렇게 했는데 아무래도 조금 저는 독일이자 유럽 문제 해결에 좀 소극적이지 않나 생각이 들기 때문에 단순히 ECB 총재의 강력한 립서비스로 인해서 이제 QE3라든지 그런 추가 경기 부양적 정책이 좀 과하게 생각보다 크게 이루어질 수는 없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무 그런 어떤 물밑작업이 없이 마리오 드라기 총재가 소위 뒤통수 맞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데도 나를 믿으라 했을까요? 뭔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평소와는 달리 강하게 얘기를 했다라는 분석들이 많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좀 주가가 좀 그 기대감 때문에 많이 오른 건 사실이고요. 역시 선반적 얘기를 또 하시네요. 사실 선반은 우선적으로는 지금 저번 주 증시 얘기할 때랑 지금 얘기할 때는 상당히 분위기가 다르지 않습니까? 완전 다르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생각하실 때는 너무 긍정적으로 시장을 바라보시지는 않으신 게 더 낫지 않을까. 왜냐하면 우선적으로는 지금 결론적으로 도출된 게 하나도 없기 때문에 이런 기대감은 아무래도 충족 이상이 우선 서프레이즈 같은 그런 정책 이슈가 발생이 돼야 되는데 우선적으로 독일이라는 커다란 벽이 좀 가로막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좀 쉽지 않을까 생각하고 이런 또 유럽에서 호재가 나오는 해도 미국 쪽에서 이제 FMC를 앞두고 있는데 미국에서 이제 미국 대선을 앞두고 있는 상태에서 번에키 미국 연주의장이 아무래도 조금 QE3를 다시 한 번 더 실행하기에는 좀 쉽지 않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왜 그렇게 왜 그러냐면 민주당 같은 경우는 경기 부영책에 찬성을 하고 있지만 공화당 같은 경우는 경기 부영책에 반대하고 있고 저번 주에 말씀드린 곡물 가격이 전 세계적으로 좀 급등하고 있는 상태에서 유동성을 풀어버리면 아무래도 인플레이션 쪽에서 좀 우려가 많이 되기 때문에 아무래도 저는 QE3 자체에 대한 언급은 있겠지만 가도하게 좀 시장을 좀 잠재울 수 있는 그런 정책들이 바로 발생할 수는 없지 않을까. 네 좋습니다. 그리고 또 호재거리라고 할 수 있는 결과물이 나와도 시장이 다 아는 거고 조금만 못 미쳐도 바로 또 빠진다. 그러면 이제 조금 더 빠질 가능성이 또 얘기를 들어보니까 많겠다 싶은데 그러면은 또 1750까지도 보십니까? 다시 한 번. 우선적으로는 박스가 하단은 1750이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고 저는 우선적으로는 이번에는 뭐 말씀하시겠지만 정책이 크게 발생을 하지 않겠지만 그래도 크게 빠지지 않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고 1950선까지는 한번 열어봐 둬야 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지만 우선적으로 좀 안전하게 1900을 넘는다면 그 정도에서는 이제 주식을 좀 매수 비중을 좀 줄이시는 게 좀 옳은 선택이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네. 어쨌거나 조금 뭐 오버해서 1900 이상 갈지라도 다시 한 번 내려올 것 같다. 두 분의 의견이 좀 전체적으로는 다시 한 번 내려간다라는 데는 비슷한 것 같습니다. 아이고 8월 시작 뭔가 되는 줄 알았는데 좀 실망스러우신가요? 자 두 번째 이슈로 넘어갑니다. 이것도 좀 거대한 얘기인데요. 미국 경제 회복 가능하다? 이야 네. 이 얘기를 오늘장 내일장 2부에서 할지 몰랐습니다. 미국 경제 회복에 대해서. 자 두 분 일단 의견 보여주시죠. 미국 경제는 살아날 수 있다. 어렵다 하셨습니다. 자 전재호 과장님 오늘 다 좀 부정적인 의견인데 왜 그렇습니까? 지금 미국 경제는 아주 나쁜 상태는 아니어서 Q3를 할 만한 충분한 여건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지금 제가 나쁘다라고 했던 건 지금이 너무나 안 좋아서 너무 계속 안 좋아질 거다. 이거보다 좋아질 수 없다라는 얘기를 하고 싶어서 안 좋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이 부분에 있어서 사실 지금 미국에서 금융 버블이 꺼지고 나서 회복하는데 지금 시간이 좀 많이 걸리고 있죠. 지금까지도 정상적으로 돌아온 게 아니니까. 시간이 꽤 많이 걸리고 있는데 그 이유가 미국 시장에서 가장 중요한 지표라고 볼 수 있는 게 뭐냐면 소비 지출이랑 고용이거든요. 그런데 소비 지출 부분에서 봤을 때도 이번에 얼마 전에 발표를 했었죠. 발표했는데 이게 전월이랑 똑같았어요. 보아비였는데 어차피 소비 지출이 계속 늘어나지 않는다. 하지만 임금이 늘어나면서 소득 부분은 0.5% 올랐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부분들이 전부 다 저축으로 다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저축률이 4.4%까지 올라갔는데 그 부분에 어떤 걸 얘기하냐면 미국 시장에 있어서 소비를 하지 않는다는 건 경제가 안 좋다는 걸 얘기를 계속 보여주는 거고요. 물론 다른 지표는 ISM 제조업 지수나 경기 선행 지수 같은 경우에 뭔가 좋은 지표들이 몇 개 발표된 게 있어요. 그런데 제가 중요하게 보는 건 그 두 가지거든요. 고용이랑 다음에 소비 지출 그 두 개가 회복이 되지 않으면 미국 경제는 사실 좀 어렵다. 이런 게 왜 계속 반복이 되냐면 가게에서 돈을 쓰지 않는데 기업에서 고용을 할 수 없고 기업에서 고용을 하지 않으면 가게에 대한 소득이 계속 늘어날 수 없고 그런 부분이 계속 악순환이 계속 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어떻게 해결해 나갈 거냐 그 부분인데요. 여기서 조금 한번 생각해 볼 문제가 뭐냐면 버넨키가 지금 버넨키 의장 같은 경우에는 통화 정책으로 뭔가 확장 기조를 계속 해보려고 하는 거고 미국 시장은 또 미국 정부나 의회에서 양당 전체는 재정 긴축 쪽으로 계속 생각해요. 왜냐하면 재정 절벽 때문에 재정 긴축을 해야 된다. 그러면 이 두 개의 정책 자체가 약간 좀 모순처럼 쉽게 얘기하면 좀 모순처럼 느껴지지 않습니까? 여기는 이쪽은 돈을 풀려고 하고 이쪽은 세금을 많이 받으려고 해요.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버넨키 의장 자체가 교수 출신인데 그 정치에 대한 어떤 정치력이 있어야지 뭔가 이렇게 그 통화 정책을 계속 확장해서 잘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할 수가 있는데 사실 제가 봤을 때는 그런 정치적인 힘 자체는 좀 약하기 때문에 그 두 개의 정책 자체가 버넨키 의장이 원하는 것처럼 시장을 계속 활성화시키기는 좀 더 어렵다. 그런 정책적 모순들이 나타나는 것도 있고 다음에 지금 일자리 같은 경우에도 3일 날 발표가 되잖아요. 그때도 실업률이 발표가 되는데 일자리가 한 11만 개 정도 증가했다고 나올 것 같은데요. 그 수치를 보시면 지금 수치가 일자리 한 개당 지금 미국 사람이 4명이 달라붙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2007년도에는 어땠냐면 일자리 하나당 2명이었어요. 그러면 얼마나 지금 고용 시장이 굉장히 안 좋냐. 그걸 극단적으로 보여주는 거거든요. 이 시점에서 어차피 GDP 발표도 썩 좋은 건 아니었고 성장률 자체도 안 좋고 소비 지출도 안 되는 데다 고용이 안 된다. 그래서 쉽게 미국 경제가 좋게 돌아서기는 좀 힘들지 않나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장준하 대리님은 회복이 가능하다. 어떤 측면에서 그렇습니까? 우선적으로 회복이 가능한 뜻이지 이게 경기가 좋아진다는 뜻은 아니고요. 어느 정도 예전처럼 경기가 확실하게 살아나진 않겠지만 어느 정도 회복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좀 좋아질 수 있다. 우선적으로 생각한 건 경제 지표를 아까 말씀드렸었는데 전부 전체적으로 나쁘게 나오지는 않는다. 그리고 주택 관련 지표도 좋게 나왔고 제조 지표도 좀 호전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제조 지표 같은 경우는 조만간 상품 가격이 좀 반등을 하게 되면 제조 지표도 같이 따라서 호전될 수 있을 거라고 기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정리를 하면 사실 주택과 제조업은 괜찮은데 아마 안 여쭤봤으면 그거는 통해하실 것 같고 고용과 소비가 안 좋은 부분에 대해서 아까 문제를 좀 삼아주셨거든요. 네. 아무래도 좀 해석하는 차이일 수도 있고요. 저 개인적으로는 그런 소비 지표도 중요하지만 아무래도 주택 지표는 미국 경기가 좀 침체가 되게 된 원인 중 하나가 주택 지표이기 때문에 그리고 제조 지표는 경기 선행 지표 중에 가장 중요하게 보기 때문에 제조 지표를 좀 더 중요하게 봤고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회복 가능하다는 뜻이지 이게 경기가 예전처럼 14,000포인트 넘어가고 15,000포인트까지 갈 수 있는 그런 환경을 조성할 수 있다는 뜻은 아니냐고 생각하는 걸 좀 맞다 생각하시고 우선적으로는 지금 FMC에서 Q3라는 카드를 가지고 있다는 점에서 경기 부양이 분명하게 될 수 있고 Q3가 생각보다 빨리 나올 가능성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저는 경기 회복 가능성이 좀 있어 보이고 우선적으로 지금 미국 경기가 안 좋은 이유가 유로전에 좀 관련된 이슈가 많기 때문에 미국 경기 자체도 흔들리고 있기 때문에 유로전 같은 경우는 결론 좀 말씀드리자면 해결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몰려갈 수밖에 없지 않을까. 왜냐하면 전 세계적으로 많은 채무국과 채권자들이 다 몰려있기 때문에 유럽존이 붕괴가 된다면 전 세계적인 글랄복 증시가 좀 패닉상자에 빠지기 때문에 그 정도까지는 독일이라든지 어느 유로전에서는 합의가 그 전에 분명히 이루어질 것이기 때문에 그런 걸 다 따져보자면 기간이 문제가 되겠지만 언젠가는 회복될 수 있고 지금도 지표가 상당히 나쁘진 않다고 나오고 실적 또한 좀 나쁘게 봤지만 생포도 나쁘게 나오지 않고 그렇기 때문에 저는 물론 제가 하반기 때 좋아진다. 내년 3반기 때 좋아진다. 이렇게 말씀 못 드려도 회복하는 추세로 가고 있지 않나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요. 안 그래도 유럽 때문에 좀 영향인데 유럽이 어떤 식으로 풀린다 하면 미국도 유럽 빨고 타격은 좀 회복이 될 수 있겠죠. Q3 카드도 아직 안 나온 상황이고요. 마지막으로 손해보험사, 손해보험주에 대한 전망인데요. 손보사 주가 부진한데 이렇게 계속 부진하기만 할까요? 손보사 주가 회복이 부진하기만 하진 않을 거다. 좋아질 거다. 계속 부진할 거다. 오늘 뭐 작정을 하셨군요. 좋습니다. 우리 장수선 대리님께 먼저 좀 여쭤보고 싶어요. 지금 얼마 전에, 며칠 전에 자동차에 대해서 그 요율을 또 한 번 2% 내린다라고. 손보사한테는 악질잖아요. 그날도 많이 좀 내린 걸로 알고 있는데요. 우선적으로 지금 자동차 보험료 추가 인하나 자보요율 추가 인하 가능성과 실성 관련된 정부의 규제 리스크가 있고 최근에 또 시중금리가 내렸기 때문에 그런 관련된 것 때문에 좀 가동의 하락이 있지 않나 싶었고 개인적으로 그건 좀 가민하게 반응하지 않나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왜냐하면 저는 좀 주가를 볼 때 좀 더 중요하게 보는 거는 이러한 어떤 이슈보다는 아무런 실적이 좀 더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나요. 지금같이 주가가 내린 거는 좀 주가 부진은 양호한 실적에 비해서 좀 약간 과도하게 좀 가미하게 좀 반응을 하지 않나 생각이 들고 손보사 상위 5개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천, 그러니까 올해 같은 경우에는 1분기 순이익이 6,047억 원입니다. 이거는 최대 실적이었던 전년 동기에 비해서 거의 유사한 수준이고요. 6월 순이익 역시 이제 2021억 원으로 전월에 비해서 이제 조금 소폭 개선이 됐습니다. 이런 걸 본다면 오히려 지금같이 지수 변동성이 커지고 좀 장이 불안할 때 이렇게 좀 좀 실적은 좋은데 좀 저평가되신 종목을 좀 매수한 것도 좋은 선택이지 않을까 해서 좀 제가 좀 손보사에 가려는 이야기를 좀 드리고 싶었고요. 그러면 사실 그 1분기 실적, 이렇게 실적이 일단 아프지 않았다라고 하셨었는데 그중에서 또 빅5 기준 누가 조금 더 장사를 잘했는지 우선적으로 지금 손해보호사 중에서 최선호주를 고른다고 한다면 동부화재 같은 경우는 구름 리스크 때문에 지금 최근 가볍게 좀 주가가 많이 빠진 경향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동부화재 같은 경우도 좀 충분히 매수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그 삼성화재 또한 최선호주로 제가 뽑고 있는데 그 이유는 아무래도 지금 다른 손보사보다 신계약 성장률이 좀 높아지고 있는 상태고 아무래도 삼성화재 같은 경우에는 자사주 방어할 수 있는 능력이 다른 그룹주에, 동부화재나 이런 그룹주에 비해서는 좀 뛰어나지 않나 생각하기 때문에 저는 삼성화재랑 동부화재는 좀 빅5 중에서도 최선호주로 꼽고 있습니다. 네, 뭐 손보사에 대해서 조금 더 하실 말씀 아까 있으신데 제가 말씀을 끊은 것도 같아서 해양률도 약간 높다는 저는 사실 어디서 들었는지 모르겠는데 아무래도 경기가 안 좋아지고 내 지갑에 돈이 별로 없으니까 이거 뭐 보험 일단은 이거는 뭐 그렇게 급한 게 아니잖아요. 만일에 대비한 게 보험이잖아요. 네, 뭐 한 달 해양이 많이 될 수는 있겠지만 우선적으로는 실적이 가는 상황을 보면 그 해양률이 지금 당장 큰 게 반영이 되니까 크게 해양이 되지 않나면 실적에 그렇게 큰 영향을 미칠 정도의 수준은 아니다. 그게 보시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자, 손보사는 일어날 거고 지금 좀 오버해서 많이 빠졌다. 동부화재 삼성화재를 오히려 사도되는 토픽 종목으로 언급까지 들어봤습니다. 하지만 손보사의 주가는 지금처럼 계속 안 좋을 거다. 왜 그렇죠? 네, 제가 지금 제가 일주일마다 한 번씩 나오는데요. 지금 손보사 안 좋다. 일단 장기적으로 저는 일단 그렇게 좋게 보지는 않고요. 그 이유가 뭐냐면 아까도 말씀하셨는데 이게 신계약 성장에 대한 우려가 분명히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왜냐하면 이건 실제 통계로 봤을 때도 2010년도 이후로 지금까지 봤을 때 신계약 그 인보험 성장률 자체가 이제 성장률도 조금 낮아지는 부분이 있었고 해양률 자체가 18%로 계속 증가를 했었거든요. 그러면 보험 해양은 계속 나오고 있다. 경기가 지금 안 좋으니까 아까 앵커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굳이 이걸 계속 할 수 있냐. 그런 부분은 좀 나타날 수 있다는 거고요. 그다음에 지금 굳이 손보사에 대한 얘기가 나와서 말인데 지금 제가 안 좋다라고 얘기를 한 건 지금 굳이 손해보험 쪽을 사야 되냐. 저는 아니다라고 생각을 하는 입장을 좀 더 밝히는 게 더 가깝다고 생각이 되고요. 단기적으로 봤을 때 오늘도 지금 삼성화재나 LIG 같은 경우에는 오늘 좀 올랐는데요. 이게 보면 경기 방어적으로 어떤 역할을 할 수가 있다고 봅니다. 경기 역할을 방어적으로 할 수는 있다고 보지만 장기 추세를 봤을 때 코스피 대비해서나 전체 글로벌 시장에서 보험 주가를 대비했을 때 실제적으로 지금 우리나라에 있는 손보주 자체가 상승 흐름으로 계속 잘 가고 있다고 보여지지 않거든요. 주가 자체를 봤을 때도 많이 빠졌다고 볼 수도 있지만 이건 왜 이래 못 갈까라고도 생각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렇죠. 주가 자체도 사실은 좀 상승 기조로 가는 부분을 투자분들도 많이 관심을 가져야 되시는 거고 굳이 안 좋다는 거 또 정부 규제 리스크가 계속 있는 그런 잡음이 있는 주식은 안 하는 게 좋을 것 같다. 저는 그런 입장을 말씀드리기 위해서 손보사는 굳이 지금 만질 필요가 없다라는 입장을 그냥 가지고 있는 겁니다. 네, 좋습니다. 손해보험사가 계속 주가 흐름이 안 좋을 거다 이 얘기라기보다 굳이 지금 여러 가지 악재와 우려가 있는 손보주를 매매할 필요가 있느냐 여기에 대해서 또 의문을 조금 제기를 해주셨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두 분의 전문가와 함께 아주 큰 그림부터 손해보험 주가 전망까지 얘기 나눠봤습니다. 네, 오늘 밤 FMC 회의 결과가 날아들게 되는데요. 결과 보고 일단 1차적인 반응이 먼저 뉴욕 증시에서 있을 것도 같습니다. 자, 장준호 대리님. 내일 어떻게 전략을 좀 세워야 좋을까요? 우선적으로는 내일 전략 말고는 8월 증시는 7워보다 좀 더 좋아지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고요. 우선 20이랑 FMC 결과가 아직 도출되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당장 매수를 하라고 하기는 어렵지만 내일 같은 경우에는 결과 어느 정도 나올 거기 때문에 그 보고 정책회의의 확인이 우선 제일 중요하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주식 시장 불확실성은 아무래도 그런 기대감이 반영된다 해도 조금 당분간 지속되기 때문에 글로벌 경제 시장의 장을 장기적으로 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당장은 정책이 만약에 좋은 쪽으로 발표가 된다면 반도체나 자동차 쪽으로 하반기 성장 모멘텀이 강화될 수 있는 종목으로 매수하는 것도 괜찮은 방법일 것 같고 하지만 1900 이상 주식이 넘어가 버린다면 거기서는 매수는 좀 자제하고 간망할 수 있는 자세가 좀 더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최소한 8월 달이 7월 달보다는 나을 텐데 내일 당장에 1900 이상이나 가면 일단 주식 사는 건 아니고 1900 밑에서 좋게 보는 섹터가? 반도체나 자동차 쪽이 아무래도 이런 경제적인 QE3라는 경제 부상책이 발표되면 가장 크게 비중을 반영하기 때문에 그쪽을 좀 관심 있게 지켜보시는 것도 괜찮죠. 그러면 8월 관심 업종이 IT와 차 이렇게 정리해도 될까요? 개인적으로는 QE3가 좀 많이 발표가 가도하게 발표되지는 않겠지만 어느 정도는 언급을 한다든지 아니면 어느 정도 추가 금리 인하 정도의 경제 정책이 발표될 것 같기 때문에 반도체나 자동차 쪽이 좀 수혜를 받지 않을까 하는 생각은 없습니다. 네 좋습니다. 아까 손보우주도 지금보다 좀 좋아질 것 같다라고 하셨고 QE3가 좀 빨리 나오면 IT와 차가 괜찮지 않겠느냐 물론 지수가 좀 빠졌을 때 산다라는 개념입니다. 전재호 과장님은요? 그리고 관심 업종도 부탁드립니다. 이제 지금 FOMC 성명서 발표하는 게 오늘 새벽이죠. 지나고 나서 밤에 새벽이고 축구보고 확인하면 그렇죠. 축구보고 하다 보면 확인하면 저희는 잠을 못 자겠죠. 그다음에 ECB에 대한 결과 자체도 저희 시간으로 저녁 8시 반 35분이거든요. 그러면 저희 장 중에는 지금 그 결과에 대해서 아무도 알 수 없는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지금 ECB 정책 기도를 관망을 계속 할 거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제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단기적으로 ECB에서 뭔가 있을 겁니다. 왜냐하면 드라기나 또 가히트너 재무장관도 이렇게 많이 다니고 했던 부분들은 뭔가 분명히 어떤 정책이 있을 거다라는 그런 합의는 있을 거라고 보거든요. FOMC에 대해서 나올 게 없다는 건 일단 시장에서도 웬만큼 주시를 하고 있고 이해를 하고 있고 그러면 결과적으로는 ECB에서 뭔가를 나타내 줄 건데 그게 분명히 나올 수 있다는 거에 대해서는 공감을 하실 겁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단기적으로 주식을 한 50% 현금 기준도 한 50% 이 정도로 제가 내일장 전략을 보는데 왜냐하면 ECB에서 뭔가 나오면 분명히 단기적으로 시장은 좋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때 수익을 조금 챙길 수 있다는 그런 기회가 된다는 얘기고요. 거기에서 관심 업종은 아까 장준호 대리님께서는 IT 자동차 쪽으로 말씀하셨는데 전차에 대한 부분은 좋은 건 일단은 다 알고 있으니까 그 부분 말고 실제적으로 기대감이 확 났을 때 눈에 띄게 보시는 업종이 어떤 거였냐면 조선건설이었거든요. 조선건설 쪽이 이제 ECB에 왜냐하면 조선 자체도 어차피 그리스나 이런 유럽 쪽에 영향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ECB에서 어떤 정책이 나온다 하면 조선이나 건설 그런 쪽으로 일단 업종은 관심을 있게 보시는 게 일단 좋은 투자 전략일 것 같습니다. 그러면 조선과 건설은 내일장에 관심 가져볼 만한 업종입니까? 일단 저는 좀 단기적으로만 관심을 가지게 보는 거죠. 일단 건설 자체는 일단 경기도 안 좋고 일단 건설 실적 자체도 그렇게 좋게 나오지는 않을 거고 뭐라고 중공업 그러니까 일단 조선 자체도 일단 사실은 수주 잔고도 많이 올라왔다고 하지만 아직까지도 예상하고 있었던 것보다는 일단 덜 온 거거든요. 그러면 전재효 과장님 얘기를 종합하면 내일은 1900이나 얘기 잘 나와서 이렇게 하면 1900 올라가면 현금하고 역시 아까 빠졌던 1750 여기 갔을 때 사는 게 조선건설이라는 얘기신가요? 이 얘기를 다시 해야 돼요. 조선건설을 언제 사는 겁니까? 그러니까 일단 지금 내일장에 내일장 전략이니까 내일장에 조선건설을 관심 있게 보시다가 저는 매수를 해도 괜찮다고 생각이 되고 왜냐하면 22 기대감 자체가 분명히 그날 어떤 발표를 할 거라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다음에 단기적으로 충분히 22 발표 이후에도 단기적으로 어느 기간까지는 이익이 발생할 수 있다고 보고 그 단기적인 관점에서 조선건설을 좋게 보는 거고요. 네, 좋습니다. 그래요. 단기 관점에서 조선건설 또 어떻게 보면 약간 긴 관점에서 Q3 언젠가 나올 걸 기대하면서 IT차 얘기도 있었습니다. 여의도 쪽 생각은 어떨까요? 8월 첫 거래일에 마감이 이미 된 상황인데요. NH투자증권의 김중원 연구위원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지난주하고 분위기가 180도 달라요. 연저점에서 지금 1900 바라본다 뭐 이런 얘기까지 나왔는데 8월 첫 거래가 끝났습니다. 오늘 잠깐 정리 부탁드리고요. 당장 그 스케줄에 따른 대응 전략법 8월 전망도 좀 같이 부탁드릴게요. 네, 금일 증시 시황 말씀드리면 금일 밤 FMC 결과 발표가 예정돼 있는데 미 뉴욕 증시가 경계감에 따라서 한 2거래일 연속 조정을 기록했고요. 금일 국내 증시 같은 경우에도 전일 대비 외국인의 매수세가 크게 둔화되면서 소폭 하락하면서 마감한 걸로 보입니다. 업종별로 보면 보험, 음식료, 운수창고 업종이 상대적으로 높은 수익률을 기록해서요. 최근 증시가 가파르게 상승하는 구간 상대적으로 소외되었던 업종 중심으로 좀 양호한 수익률을 기록한 걸로 보입니다. 우리 김중원 연구위원님 지난번 연저점 때 연결했을 때 물론 그 전주에도 그러셨던 것 같고 8월 중순까지는 시장이 약세를 띌 것이다. 3분기 지표가 좋아지는 거 볼 때까지는 아마 시장이 그럴 것이다 했는데 생각 외를 좀 오버해서 빠르게 봤잖아요. 진짜 이제 8월이 시작됐습니다. 남은 기간 어떤 모습을 볼까요? 네, 기존의 스탠스에서 좀 바뀌는 건 없고요. 그와 관련된 얘기를 드리려고 하는데요. 그 사이에 있었던 것이 드라기 총재의 발언이었고 이런 것들이 어느 정도 증시 추가 조정을 지연시켜준 효과를 시간을 좀 벌어준 효과가 있었던 걸로 보입니다. 금일 밤 FOMC 같은 경우에 밴 버네킹 연준 의장이 빈손으로 좀 나올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아무래도 그런 부분은 좀 기대할 게 없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8월 3일에 우리 시장으로 8월 3일 날 22통화정책회의에서 결과가 나오는데 아무래도 시장 기대보다는 좀 못한 결과가 도출될 가능성이 있다는 점에서 단기적으로 증시 조정이 가능성이 있습니다. 시장에서는 근본 22통화정책회의에서 기대하는 것이 한 4가지 정도가 될 것 같은데요. 첫 번째로는 이제 기준금리 인하 그리고 3차 LTR5 그다음에 스페인의 국채 매입 그리고 ESM에 대한 은행 나이센스 허용 등인데 아직까지 이 부분에 대한 독일의 부정적인 태도가 크게 바뀐 걸로 판단되기는 힘듭니다. 그렇다 보니까 근본 22통화정책회의에서는 나올 수 있는 정책들이 기준금리의 추가 인하 그리고 스페인의 국채 매입 정도로 마무리될 가능성이 좀 높다고 보이는데요. 결국 기대가 고조된 FOMC와 8월 22통화정책회의에서 시장 기대를 충족시키지 못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에 따른 증시, 단기 조정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말씀드렸던 취지가 2분기를 저점으로 글로벌 경기가 3분기 이부터는 다소 회복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금일 같은 경우에 한국 정부도 2012년 한국 경제 성장률을 2% 때도 가능할 것을 분륜하지는 못했는데 그만큼 경기 둔화에 대한 우려가 굉장히 고조된 상황이고 그런 부분은 오히려 지금이 저점을 지나고 이후부터는 좀 개선될 가능성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결국 글로벌 경기가 2분기를 저점으로 이후부터는 전진적으로 회복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그렇다면 결국 시간이 지나면서 확인되는 3분기 경기 지표 개선이 이런 부분들이 금번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금번 조정이 온다고 해도 7월 중순에 왔었던 것 같은 조정은 나타나지 않을 가능성이 있고요. 그렇지만 섣불리 저가 매수에 좀 나서기보다는 일단은 지수 조정을 확실히 확인한 이후에 대응하는 것이 바람직할 걸로 보입니다. FMC든 ECB 통화정책회의든 약간 실망스러운 결과가 나올 텐데 단기 조정이 예상되지만 그 조정을 매수의 기회로 활용하지 말고 확실히 그 저점에서 올라오는 걸 확인하고 뭔가 매수에 들어가자라는 얘기시죠? 네. 일단은 단기 조정이 올 때 어느 정도 사는 것도 괜찮은데 다만 이제 뭐 조정을 충분히 받지 않은 상황에서 저가 매수를 나서기보다는 3분기 경제 지표가 개선되는 부분이 확인되는 데 있어서는 아무래도 가파르게 갑자기 3분기부터 나타난 지표부터 개선되는 것이 아니라 시간이 좀 걸리다 보니까요. 금일 나왔던 중국 PMI도 전월 대비 좀 소폭 하락한 걸로 나오는데 물론 이제 계절성 같은 걸 고려할 때 나쁘진 않습니다. 그렇지만 이런 식으로 개선이 추이가 다소 완만한 방향으로 나올 수 있다는 관점에서 조정은 일단은 확실한 조정을 좀 확인한 후에 좀 충분한 저가에서 매수하시는 것이 좀 더 바람직한 전략 같습니다. 네. 어설픈 조정 말고 충분한 조정 때 좀 안전하게 분할 매수 지난주에 IT하고 화학의 분할 매수를 언급하신 바 있습니다. 3분기 지표 좋으면 그때 이제 본격적인 장에 뛰어들어도 좋겠습니다. NH투자중권 김중원 연구회원님 도움 말씀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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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이번 순서는 수익률 펀치 시간입니다. 지난주 두 분이 언급한 한 종목씩 있습니다. 일주일 후 수익률 변화부터 볼게요. 자 에스테파마드 세코닉스의 대결이었는데요. 와 축하드립니다. 우리 전재우 과장님 8%대 그리고 승리하지 못했지만 우리 장준호 대리님의 세코닉스도 대단했습니다. 자 전재우 과장님 오늘 종가가 딱 목표가. 네 딱 목표가네요. 신이네요 신. 사실은 뭐 넘었었죠 많이. 네 한 번 넘어 크게 넘어갔다 온 적도 있었는데 일단 지금 같은 경우에 일단 좋은 흐름을 계속 보이고 있어서요. 일단 뭐 신규 제품들도 괜찮게 나오고 있고 또 그 캐파 자체도 두 배로 늘어난 게 제가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는데 실질적으로 시장에 좋게 받아들여지고 있는 것 같고요. 일단은 오늘도 제가 뭐 어차피 똑같은 종목을 좀 더 가지고 가자라는 그렇게 추천을 했는데요. 지금 시점에도 뭐 충분히 일단 좀 더 올라갈 가능성이 좀 더 있어 보이고 그다음에 기관 수급도 뭐 나름 양호하게 계속 나오고 있어서 그 부분은 긍정적으로 계속 보고 계시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언뜻 지금 수익을 확정짓지 말자라는 의견으로도 들리고 또 일주일간 수익이 8% 낮지만은 여기서 다시 사도 된다라는 의견으로도 들립니다. 잠시 후에 어쨌든 종목도 이 종목 갖고 오셨다고 하니까 그때 추가 질문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세코닉스도 많이 올랐어요. 목표까지 거의 근접했는데 일주일에 6%가 쉬운 장이 아니었는데요. 또 안 가는 종목은 안 가잖아요. 워낙 일주일 동안 주가가 한 100포인트 가까이 급통했기 때문에 이 정도 수익은 내줘야지. 그래도 어떻게 우리 시청자분은 그런 생각 하실 거예요. 네 종목은 시장이 100포인트 가도 조금밖에 안 가더라. 네 개인적으로 시장 흐름에 따라 상승을 했는데 우선 조금 목표가 12000원까지는 안 갔기 때문에 좀 더 두고 가지고 계신 분은 홀딩을 하셔도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자동차랑 관련된 반도체는 IT 쪽이 좋다고 했는데 세코닉스 또한 갤럭시 S랑 자동차 쪽에 들어간 부품을 만들기 때문에 좀 더 지켜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여기 이제 카메라 렌즈 만드는 그런 기업인데요. 세코닉스 목표가 12000원까지 홀딩하셔도 괜찮겠습니다. 자 오늘 어떤 종목 갖고 나오셨을지 우리 장과장님은 이미 공개를 했는데요. 두 분 어쨌든 종목부터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이번 주 대결 종목입니다. 자 이번 주 대결 종목입니다. 전재호 과장님은 평평 수익을 안겨줬던 S-TEC 파마를 다시 재취천하시고 싶은 모양이고요. 장준호 대리님은 인터컵표를 준비해 오신 것 같습니다. 자 얘기를 듣다 말은 것 같아서 찝찝합니다. S-TEC 파마 다시 오늘 처음 시청자님이 듣는 분도 계시다 생각하시고 그래도 기본적인 설명도 좀. 네 알겠습니다. S-TEC 파마는 원료의약품을 만드는 회사고요. 이 회사 같은 경우에 일단 좋은 게 시장 자체, 캐파 자체가 커지면서 생산량이 증대가 되면서 일단 이 회사가 외형적으로 성장을 할 수 있다는 거고요. 다음에 시기적으로 지금 시점에 시장이 많이 올라서 올라온 부분도 있겠지만 일단 시기적으로 굉장히 변동성이 심한 이런 장에서 어떻게 보면 이런 S-TEC 파마 같은 종목들이 일단 양호한 흐름을 보일 수 있다고 판단이 되고요. 일단 지난주에 매수하신 분들도 일단 조금 더 홀딩해 가는 것도 좋은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일단 지금 같은 경우에 제가 매수가를 내일 시초가로 다시 매수를 하셔도 될 것 같고요. 목표가 같은 경우에는 제가 다시 조금 더 높게 잡아서 1만 400원까지 보고 있습니다. 네. 아까 수급 얘기를 하셨는데 지금 현재 수급은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7,500원에서 거의 9,500원까지 다이렉트로 올라온 상황인데요. 네. 지금 같은 경우에 보시면 제가 지금 같은 경우에 보시면 일단 투신 쪽에서도 일단 어느 정도 조금씩 매수를 계속하고 있었고요. 연기금에서 조금 팔고 있는 부분이 있기는 하지만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이런 정도의 작은 종목에 대비해서 이런 정도의 기관들이 관심을 보이고 있다는 것 자체는 조금 더 긍정적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내일 시초가 역시 매수해도 좋겠다. S-TEC 파마 설명이었습니다. 자, 이번에는 우리 장준호 대리님의 인터파크 설명을 들어보고 싶은데요. 우리 시청자분들이 많이 이용하신 그냥 인터파크 그거 맞나요? 네. 그렇게 보시면 지주사로 그런 쇼핑 관련된 도소나 그런 쪽에 또 운영도 하고요. 최근에는 아이마켓 코리아를 인수를 해가지고 이제 이러한 사업 시너지가 좀 더 좋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고 최근 주가를 보셔도 시적 턴 아웃도의 힘이 많아 주가가 좀 최근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올 2분기 영업이익이 116억을 기억하면서 전분기 대비 흑전을 했고 2분기 역시 시적이 좀 개선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아이마켓 코리아 같은 경우는 삼성그룹에서 분리될 당시 이제 향후 5년간 9조 9천억 원의 구름 물량을 보장받았기 때문에 이러한 점에서 인터파크가 좀 더 주식의 주가의 흐름이 좀 좋지 않을까 생각하고 차트를 보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물량, 최근에 투자자들을 보면 어제 같은 경우는 어제 같은 경우는 대규모 투자자 물량이 나왔기 때문에 주가의 조정받았는데 최근 한 5거래 정도 주가의 흐름이 좀 안 좋게 받았습니다. 하지만 앞으로 대기업 규제 대상에서 벗어나기 때문에 아이마켓 코리아 같은 경우는 어제 삼성그룹에 있었다면 소모성 자제 규제 대상에 해당되지만 지금 같은 경우에는 아이마켓 인터파크가 인수했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삼성 외 고객사까지 확대해서 좀 더 좋게 할 수 있기 때문에 기대감이 좀 더 크지 않을까 생각하고 이런 아이마켓 코리아 시적도 최근에 호전이 되고 있어서 지분법 이익에도 충분히 늘어날 전망이기 때문에 인터파크를 좀 좋게 보고 있고 투자자별 집계를 좀 보셔도 어제 같은 경우는 좀 투신권 매물이 나와서 좀 걱정이 좀 됐었는데 오늘은 샀네요. 오늘 같은 경우는 다시 투신권 매수가 들어오고 어제 같은 경우와 빼고는 계속적인 투신권 매수가 들어오는 상태이기 때문에 지금 같은 조정장에서는 인터파크를 좀 더 좋게 보시고 매수를 하셔도 충분히 낫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선적으로 목표가는 충분히 조정받았기 때문에 시장가로 매수를 하셔도 될 것 같고요. 매수가는 시장가로 매수해도 될 것 같고 목표가는 한 6,000원, 전 고점인 6,000원까지는 충분히 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개인적으로는 6,000원 이상도 충분히 갈 수 있지만 일주일 동안 목표가는 6,000원 잡고 손조가는 5,000원 이하로 내려가면 아무래도 주식 전반적인 주가 흐름 자체가 나빠지지 않았나 생각하기 때문에 5,000원 이하로 주가가 내려가게 된다면 과감하게 손절을 하신 것도 생각을 해두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이번 주 펀치 종목 압축됐는데요. 다시 한 번 제가 대신 정리해서 보여드립니다. 에스텍파마드 인터파크. 지난주에도 에스텍파마드 이미 8% 수익을 얻던 전재호 과장님입니다. 제 추천이 나왔는데요. 에스텍파마 추천 사회부터 다시 한 번 짚어보자고요. MRI라는 조형제 원료를 생산하는 그런 기업인데 생산 능력이 2배로 늘어났습니다. 목표가인 9,500원 오늘 달성한 날인데 다시 한 번 내 시초가에 사보자는 의견이시고요. 2차 목표가가 되겠죠. 1만 400원 전고점까지입니다. 손절가는 9,000원이고요. 장준호 대리님의 추천 중 인터파크는요. 자회사 실적 개선, 인터파크의 실적도 좋아질 것이다. 1분개도 이미 흑자 전환을 했는데요. 2분개도 낙관적인 불가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역시 충분한 조정을 받았고요. 오늘 추진권은 다시 설이 시작했습니다. 4시 초 매수 1차 목표가는 6,000원이라고 하셨습니다. 수익률 대결 결과는 다음 주 이 시간에 공개됩니다. 두 분 오늘 도움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제 서울연예TV를 KT 온라인 IPTV 채널번호 184번에서도 시청하실 수가 있다고 합니다. 많은 관심과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내일 다시 올게요. 고맙습니다. 수익률 대결 다 Simxs